1. 2. 2. 3. 3. 4. 아멘 우루루루룩 וש Lam 눈똥 Cec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는 밥 먹어. 너는 밥 먹어. 너는 밥 먹어. 밥 먹고 조용히 해. 너는 밥 먹고 조용히 해 보석이. 보석이 응? 너는 조용히 좀 해줘. 근데 너도 보석이도 개 짓는 소리가 이상하네요. 정말 생명을 다룬다는 게 너무나 무섭고 떨립니다. 마이너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애기야. 애기야. 눈 떠봐. 눈 떠봐. 눈 떠봐. 애기야. 눈 떠봐. 눈 떠봐. 애기야. 눈 떠봐. 누구도 못 봅다. 눈 떠봐. 눈 떠봐. 눈 떠봐. 애기야. 눈 떠봐. 눈 떠봐. 눈 떠봐. 부석아 너 짖는 소리 이상하다 부석아 부석아 조용히 조용히 아기야 눈독 나 왜 그래 응? 왜 그래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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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우야 우야 살았어 기다려줄게 우야 우야 살았어 살았어?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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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응? 축하해 축하해 어 이쁜 애기 축하해요 축하해 축하해 알았어 응? 옳지 옳지 살았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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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옳지 옳지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생명을 만진다는게 제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가 지금 공부를 안해서 아 너무 답답합니다 아 기다리면 되는거 되는거겠지요 지금 아 마를때까지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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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우야 우야 살았어 살았어 기다려보자 털이 마를때까지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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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살았어 그래 그래 기다리자 으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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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보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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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면 되는것인지 정말 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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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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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떠봐 눈을 떠봐 응? 눈을 떠봐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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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너무 떨립니다 아 내가 왜 생명 만지는 일을 했는지 생명 다루는 일을 했는지 손주가 하도 병아리가 보고싶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한마리 먼저 나왔는데요 지금 유튜브 영상이고 뭐고 지금 얘들을 살려야 되니까 제가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검색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야 우야 살았어요 살았는데 털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지금 제가 지금 보은을 하고 있습니다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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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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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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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봐 옳지 옳지 눈을 떠야지 눈을 떠야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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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유축이라는 것을 준비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근데 지금 야 우야 야 우야 야 우야 야 우야 옳지 얽지 따라 말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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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보자 아 기다려 보자 기다려 보자 벼머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눈물 언제 뜨는지 모르겠네요 옳지 옳지 떠봐 꼭 살아야 된다 가면 안된다 꼭 살아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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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떠야지 눈을 떠 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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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떠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옳지 너무 준비를 안 한 것이 정말 제 잘못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제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어머나 그냥 병아리가 그냥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제부터 삐약삐약 하더니 나왔어요 눈을 떠야 되는데 언제 뜨는지 모르고 있어요 옳지 이쁘지 이쁘지 힘을 내봐 옳지 어이 어이 이쁘지 이쁘지 옳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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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이 빨리 마르고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도와줄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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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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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7 7 7 7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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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좀 써봐 눈 좀 써봐 눈을 띄워 줘야 되는지 눈 좀 Netz 어떻게 도와줄까?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떠봐야지 눈을 뜨거를 눈을 떠야 되는데 그치. 기다려보자. 쟤가 너무 극박한 시간이니깐요. 일단 살았어요. 일단 살았는데 눈을 아직 못 뜨거든요. 지금 깨어나는 순서대로 지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상 마칠게요. 다 크면 보여드릴게요. 다 정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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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